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SMCNC입니다. 우리 시장에서 오늘 SMCNC를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 급등이 나왔죠. 역시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. 한 분은 카카오의 SM 인수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. 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. 라고 한 분은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.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. 라는 의견,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. 과연 SMCNC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?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SMCNC를 좀 보겠습니다. SM을 이제 카카오 쪽에서 인수할 거다. 지분을 모두 가져갈 것이다.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SM의 분위기가 좋긴 한데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려서 또 궁금합니다.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. 먼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의견을 주신 반소장님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? 네. SMCNC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SM의 아티스트, 가수나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. 엔터테이너 부분들을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배우나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브라운 간의 액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이 SMCNC의 경우에는 이번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영업이 관련된 부분들. 그렇다 하지만 굉장히 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. 미미합니다. 미비합니다. 왜냐하면 사실 이게 SM의 주된 부분들이 가수나 아이돌 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배우를 해서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계속 유지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기대감으로 앞으로 크게 상승하겠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 최근에 그 카카오 인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사실 이 SMCNC가 SM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연관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CJENM이 있는데 이 CJENM도 SM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지난 2월에. 그러면서 이번에 카카오가 뛰어들었고 어쨌든 이 SM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식탁에 올라왔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식탁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인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정확한 부분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좀 군침을 흘리고 있고 그 부분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좀 상당하다. 일시적인 상승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에는 카카오든 CJENM이든 SM을 탐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슈들 어쨌든 인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이런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반소장님은 주셨고요.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반영되고 있는데 정점이 어디냐. 이거는 남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금 관점 쪽에서는 또 기업의 펀드멘탈 관련된 쪽도 챙겨봐야 되겠죠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에 SMCNC가 움직이는 것은 일단 첫째로 엔터주, 콘텐츠주 이런 쪽에서 그래도 올해 실적이 괜찮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어떤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분 인수와 함께 SMCNC도 SM그룹인데 그대로 다 갈 것이냐 아니면 단독적으로 또 매각될 것이냐.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떠나 중요한 게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여행 사업이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여행주가 좀 강하죠. 그런 영향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광고 쪽이 매출의 한 68% 그러다가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이 한 30%대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이 많이 위축돼서 한 2%대 정도 돼 있는데 이쪽도 좀 살아날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도 이어지는데요. 무엇보다 이 회사는 마케팅 플랫폼과 관련돼서 과거에 SK그룹이었죠. SK플래닛에서 MNC라고 하는 마케팅 앤 컨텐츠 관련된 쪽이 출범해서 그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그게 SM에 인수된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이 성과는 계속 나고는 있는데 좀 주목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컨텐츠 쪽이죠. 지난 NCT 라이프라든가 레드벨벳의 레벨업 같은 쪽을 국내외 OTT 쪽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여기서 컨텐츠의 제작 능력도 같이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실적 관련된 사항을 보게 되면 2019년도 이후부터 매출은 하향하고 있습니다. 이게 가장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작년 영업이기 턴유라운드 됐다는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실적이 불안정하다는 이유가 순이익은 계속 적자세로 이어가면서 들쭉날쭉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불안 요인으로 잡히겠죠.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SMCNC 두 분의 의견을 함께 종합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수와 관련된 이슈 모멘텀은 여전히 상존을 하고 있어서 변동이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김민수 대표님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더 들여다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대안주를 또 준비를 해주셨겠죠. 과연 어떤 대안주를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. SMCNC 오늘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멈출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